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요새 온라인상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여 비서관에게 화를 내는 장면이 논란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먼저 김동연과 관련된 해당 영상은 온라인에서 언급이 된 지 며칠이 되긴 했는데 오늘 보니까 언론 측에서도 다루고 있고 해당 동영상은 김동연이 여 비서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해가지고 여 비서에게 화를 내는 영상이며 김동연의 비서는 김동연이 회의로 정심을 거르자 김동연을 위해서 컵라면을 끓여왔습니다. 그러자 김동연 지사가 컵라면을 끓여온 여 비서관에게 화를 내면서 이 일이 하고 싶냐? 지사라고 이런 것을 부탁하는 것이 싫다. 우리는 이런 룰을 깨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그게 너무나 답답하다면서 컵라면을 끓여온 여 비서를 질책을 했는데요. 그리고 김동연은 한 소리를 한 뒤에도 컵라면을 먹으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축이 여성들의 경제활동 인구를 늘리는 것이라면서 유리천장처럼 그렇게 하면 안된다라고 여비서관에게 계속해서 잔소리를 했습니다. 근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이와 같은 영상을 김동연이 본인 인스타에다가 자기가 올린 것이었으며 아마도 김동연은 자기가 여비서관에게 이런 잔심부름을 시키지 않는 그런 경기도지사다라는 권위주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 영상을 올리고 흐뭇했는지는 모르겠으나 네트윈들 사이에서는 감론을박이 일고 있고 오히려 반응은 더 안 좋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동연이 말하는 저 취지는 이해를 합니다. 비서관들이 굳이 라면을 끓여온다라든가 커피를 타온다라든가 뭐 이런 것까지 잔심부름을 하지 말고 각자의 전문성을 살려가지고 진짜로 생산적인 일을 하자 이러한 취지로 이야기하는 건 좋겠는데 그 말하는 방법이 저런 식으로 화를 내고 꼰대같이 저러한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냥 좋게 좋게 이번에는 컵라면을 끓여다 줬으니까 감사하게 먹겠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좋게 이야기하면 끝날 얘기인데 저거를 저런 식으로 경로라는 타이틀까지 달아가지고 동영상을 제작을 해서 자기 SNS에 올리는 것은 이건 뭐 누가 보더라도 본인의 홍보 목적이며 저 영상을 보면서 누가 김동연이 여 비서관을 생각을 해가지고 저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솔직히 보기에 굉장히 위선적으로 보이며 실제로 네티인들 역시도 반응이 싸늘했는데 대중들의 호감을 얻기 위한 위선적인 행위 같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이 외에도 쇼인도 행보가 아니라 민생 정책 마련해나 힘을 쓰라라는 이런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아무튼 해당 동영상을 김동연이 올렸는지 아니면 비서진들이 올렸는지 모르겠으나 어느 쪽이든 정무 감각이 상당히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뭐 저런 쇼로 하는 것에 이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가거나 공감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특히나 박원순이라든가 조국이라든가 문재인이라든가 좌파진영의 정치인들이 지난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에 하도 쇼를 많이 하고 그 지저분한 실체를 다 보여줬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런 것들로 국민들에게 호감을 얻거나 점수를 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이 되며 저런 구시대적인 꼰대적인 마인드라든가 쇼질을 하는 것은 이제는 좀 버릴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봐도 어이가 없네요.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리고 한편 며칠간 조용했었던 최민희의 과방위가 오늘도 소란스러웠습니다. 과방위 측에서는 이진숙 위원장이 취임을 하자마자 박문진 이사진들을 교체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현장 검증을 하겠다면서 난리를 쳤고 결국은 방통위까지 몰려가 가지고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실을 점거하고 자료를 내놓으라면서 난리를 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현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태규부 위원장이 민주당 위원들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항의를 했으며 그 과정에서 깡패냐라는 이런 거친 설전도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최민희와 과방위 측에서는 한참을 실랑이를 벌였지만 김태규부 위원장은 이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법에 따라 가지고 제공할 수 없다라고 반박을 했으며 결국 최민희 과방위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고 방통위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다시 한번 참으로 무능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 자기들이 무슨 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방통위를 찾아가서 뭘 하겠다라고 현장 검증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살인 현장도 아니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자료 요구를 하면 될 것인데 굳이 저희까지 찾아가 가지고 저런 식으로 깽판을 치는 것은 이거는 그냥 이슈 몰이를 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그냥 최민희의 과방위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개딜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가열차게 다 들이받고 다니고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전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런 거친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 비판만 쏟아지고 있을 뿐이며 또 김태규 부위원장 역시도 사실 이분의 행적을 살펴보면 만만치가 않은 것이 이분도 판사 출신으로서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비판이 많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의 실정에 직격탄을 날리면서 비판을 했던 분으로서 민주당 의원들이 폐학질을 좀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숙이고 들어갈 만한 인물은 아니죠. 그럼 한편 과방위원장인 최민희는 본인이 했었던 행동 때문에 결국은 고소미를 먹었습니다. 최민희는 과방위 소속인 탈북민 출신 박충건 의원을 향해서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보이지 않는가라면서 박충건 의원의 인격을 모독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탈북민 단체들은 참을 수가 없다면서 최민희에 대해서 고소를 진행을 했고 오늘 탈북자 단체에서는 최민희가 3만 4천 탈북민들을 모욕을 한 것이라면서 즉각적으로 석고 대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이건 뭐 최민희가 백번 천번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는 것이고 또 최민희가 저런 식으로 비판을 하는 것도 맞지가 않는 것이 탈북민들이라든가 탈북민 출신 의원에게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해가지고 민주주의의 원칙이 보이지 않는가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탈북민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주의 국가에서 살기가 싫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찾아서 목숨을 걸고 넘어온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체주의 국가 사람들이어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냐? 뭐 이딴 식으로 이야기한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도 않은 지적인데다가 최민희 본인이야말로 지금 과방위를 운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가 있는 인민재판처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남의 인격을 모독을 하면서 헛소리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좀 되돌아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편 최민희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을 당했던 박충건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자신도 어이가 없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더욱더 웃긴 것은 최민희가 자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나서 국회 속기록에 본인이 한 발언이 남는 것이 싫어가지고 최민희는 박충건 의원을 모욕한 발언을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박충건 의원에 따르면 최민희가 자신의 발언을 감추기 위해서 삭제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까지도 전부 다 기록에 남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 오늘 박충건 의원이 언론 인터뷰를 했는데 자신도 해당 발언이 국회 속기록에서 삭제가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확인을 해보니 국회 속기록은 심의를 거쳐도 삭제가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최민희를 향해서 자신의 발언을 삭제해달라는 것 자체가 책임을 지우기 위한 행위라면서 그래가지고 주어진 권한만큼 책임을 지는 것도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라면서 속기록을 지워달라고 이야기했었던 최민희의 발언을 박충건 의원이 비판을 했는데요. 한마디로 박충건 의원의 말은 최민희가 민주주의를 들먹이고 있지만 당신은 민주주의를 들먹일 만큼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본인이 했었던 폭력적인 발언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책임이나 지라라고 박충건 의원이 최민희를 정면으로 비판을 한 것이죠. 아무튼 최민희 같은 경우에는 이진숙 후보자의 임명을 막지도 못했고 더 나아가서 이진숙 위원장이 박문진 이사들을 임명을 하는 것도 막지도 못했으며 오히려 국회에서 저런 식으로 막말이나 하고 불미스러운 기록만 남기고 있는데 아마 최민희를 공격수로 내세운 민주당에서도 최민희의 저런 무능과 헛발질에 아마 답답해하지 않을까 뭐 이러한 생각이 들며 최민희는 이번에 헛발질로 고소미까지 먹고 법적 치료까지 들어가는 절차이니 이제라도 좀 정신을 차리고 정상적인 과방위 운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